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실 현장은 와동 신축빌라 복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실평수는 42평, 전용면적은 21.4평입니다. 1계동 5층 8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1등급 보일러, LED 조명 등을 시공했습니다. 서해선 선부역이 도보 15분 소요되며, 자차기준으로 안산IC 5분, 서한산IC 10분이 소요됩니다.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마트와 병원, 공원, 편의점 등의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습니다. 3도어 신발 수납장과 일괄소등 스위치가 제공되는 현관 전실입니다. 최고급 실내 자재를 사용하여 고급감이 넘치는 거실입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의 천장과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쾌적함도 보장하는 공간입니다. 질리지 않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거생활에 있어 시각적인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은 소파월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하여 D자형의 구조로 주방가구를 설치하였으며,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유리역이 있으므로 색다른 주방 인테리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넉넉한 크기의 베란다가 제공됩니다. 거실 욕실은 심플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붓박이장, 욕실 등이 제공되어 편리함이 보장된 휴식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층은 넓고 쾌적한 환경의 실내 공간과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의 경우 뛰어난 개방감과 숲속 뷰를 경험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분양 및 상단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